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중국은 거대한 산봉오리라며 시진핑의 실크로드 한마디로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함께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바로 해상 실크로드인 연장선상인 신남방정책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한마디로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시진핑에게 굴종을 했던 5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번에 로이터 통신가의 작심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만 힘에 위한 지배 힘에 위한 균형 변경을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며 사실상 김정은의 핵 중국 공산당의 영인 무긴하에 오늘까지 왔다라고 강하게 욕설을 했죠 자 지금 김정은과 중국을 발칵 뒤집어 엎은 미국 전 국방부 장관의 작심 발언 북한 김정은이는 김정일보다 김일성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무모하다라는 작심 발언 외신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중국 공산당 발언 반 김정은 핵 발언 이에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앞으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척 헤이글 전 미 국방부 장관이 16일 현지 시간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인 김일성 김정은 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모하다라면서 한미 양극이 더 강력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헤이글 전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의 이익과도 상충한다라며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을 한 것입니다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미 공화당 연방 상원위원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초당파적 인사입니다 그는 먼저 최근 10년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층 위험한 도전으로 부상을 했으며 중국의 역량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미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중국의 역량력이 오늘날에 북한의 힘을 키워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든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을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것을 비롯해 작년부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김정은 그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성격의 소유자라면서 김정은 그는 한층 위험하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주의 깊지 않으며 김정은 그는 훨씬 무모하다 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는 이상 더 강력한 도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허풍이라는 지적도 있다라며 그러나 거기에만 위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위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한층 더 강력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이처럼 북한의 중대한 위협과 더불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 속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한 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양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며 공동 방위를 포함해 경제와 기후변화 등 포괄적 문제에 있어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 대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나토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참여국도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간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직하고 실용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핵협의그룹의 실체가 협의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도 높은 협의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각에서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며 중국 역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또한 자신의 뒷마당에서 핵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은 중국의 이해와도 상충한다라며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또 현재 인도태평양 영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가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일 삼각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다가 사방으로 뽀득하고 있는 중국 등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오랜 의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라며 오늘은 이미 가버린 것이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언론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조지 뉴스와 밀리터리 포커스 등 군사 언론들이 핵심 쪽으로 강조하는 것은 해익을, 척해익을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 일정의 가격을 했다 따귀를 때렸다라는 워딩으로 전 미국 국방부 장관 김정은이는 이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무모하다라며 이렇게 위험하고 무모한 김정은이를 감싸고 있는 중국 정부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까고 싶은 대로 다 깠다라며 군사 언론들은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은 소환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김정은의 핵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전하며 앞으로 김정은의 핵 문제가 대두되고 김정은의 군사 도발이 나올 때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외신들의 위에 계속해서 나쁜 뉴스, 나쁜 개평가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군사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독스토리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의 뮤지컬 여독스토리 드라마 여독스토리로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영화 여독스토리 아니었습니까 그 여독스토리 영화에서 여독수용소 내용만 했던 게 뮤지컬 여독스토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드라마 여독스토리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드라마 여독스토리, 뮤지컬 여독스토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만들어서 전세계, 전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멸공